치면 안된다 진짜 형님 외화 유출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형님 못갑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 저쪽 방에 단 한 푼이라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승을 향해 달려간다 메시지 Lucroble 마라가산다 기어드네 죄송합니다 뒤로 한번 쳐봤어요 종일이 많이 먹으면 좋겠다 어 홍구 대학친구 어서와라 야 근데 홍구 닉네임 가진 애들 너네 씨박 어? 한마디만 할게 야 너네 다른 방 보는건 괜찮아 근데 내가 방송하고 있을때 다른 방에다 대고 채팅치지마 보이면 짜증나니까 질투나 다른 방 가지마 내 방송할땐 나만 와 아 아 아 씨발 아 아 아 챔버즈였어 실수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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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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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원래 막는 건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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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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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